아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좋아요 와 어우 더워 어우 독답하게 말이 안 나오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오기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그런데 오니까 재밌네요 다음 부분 빡센 거 빡센 거 많이 한 거 같아서 음 아 맞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유진스 좋아하시죠? 그렇죠? 유진스 좋아하시죠?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진짜 좋아해서 유진스의 음 하잇보이 하잇보이를 보여드릴까 해요 아 더워 잠시만요 땀 한번 닦아야 될까요? 유진스 몇 번 들어도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아 하잇보이 집에서는 연습을 했는데 추억이 날까? 항상 이 자리로 오면 구역이 안 나거든요 항상 이 자리로 오면 구역이 안 나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빨리 마실게요 감사해요 너무 더워서 아우 좋아요 핫보이 예 핫보이 해보자 아우 한입 한입 아우 일주일이 생활 예itions 아우 지금 아우 아우 이